차이점, 모바리싱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인구가 되게 많이 된다는 거죠. 여성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비율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는 10% 미만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아마 병원마다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건 여성분들의 헤어라인에 대한, 수술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바리싱 할 때는 여자는 하지 않았죠. 맨 처음에 남자부터 했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쌓인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실패를 좀 많이 했었는데 현재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였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남자 모바리식에 필요한 기술만큼 여성 헤어라인에 있어서 충분한 의학적인 지식이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 헤어라인에 있어서 가장 남자랑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모양이죠. 남자들은 M자를 아주 가깃게 만들어가지고 강인한 M자를 만드는데 여성분들은 이 M자를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기 때문에 M자를 잘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가린다는 건 역시 디자인의 문제인데 이 디자인은 생기는 곡선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마이크 크기를 얼굴의 비율에 얼만큼 적당하게 맞춰서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뒷머리는 잔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굵은 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잔털화 시킬 수 있을까? 잔털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또 연구하는 게 가끔씩은 신고 나면 머리가 약간 곱슬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곱슬거리는 걸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요즘은 많이 이루어져서 그쪽에도 많은 효과를 좀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남자 모발 이식을 하는 것만큼 여성들의 헤어라인에 대한 수술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수술을 해보니까 넓은 이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대머리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거기에 한 번 꽂히면 참 벗어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야 헤어라인,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리는 머리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마가 넓은 것은 남자들의 몫이지 여자애들의 몫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기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여성 헤어라인의 모발 이식은 남자만큼 굉장히 많은 모습을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남자보다는 좀 더 작고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